오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외운 숫자 전부 다 맞춰서 스텔라를 받아내고 말겠어! 스타킷자즈를 1, 2, 3, 0, 고! 자 그러면 오늘은 1번으로 숫자 4 한번 해볼게요. 용지 아이 좋아요. 자 그럼 이번에 내신은요? 용지 제가 틀렸어요. 내신은 요지 자 그러면 4분은요? 여은? 어? 4분은 0뺄 자 그럼 4명! 용닝 용닝도 아닌데? 요닝 400은 그러면? 요혁크 아니에요. 영혁크 강 자 그럼 4년은? 용냉 지갑! 4년은 요냉 자 그럼 4학년! 요박끄냉 아니요! 4학년은 요냉 새해 4월은 그럼! 용갓 4월은 시갓 자 그럼 4일은? 신이지? 지갑! 4일은 요가 4일은? 요엥 용행 젠제 지갑! 요엥 자 그럼 숫자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. 1부터 1 2 3 5 5 5 5 5 5 5 토마고스 선생님과 함께하는 나의 니언거 아카데미아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숫자와 수량사도 간단하게 외울 수 있답니다. 나의 니언거 아카데미아에서 재밌고 즐겁게 지금 당장 시작해봐요! 1 2 3 4 6 6 7 7 8 10 11 11 11